현실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 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다림이라고 불리는 방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갓 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몸작없이 당하겠는데. 스완, 골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미사일이 녹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놈. 골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달음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흠,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겠고. 호의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달음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귀한 걸 모을 수 있을 거니. 좋아, 시작하지. 시작하지. 해초의 시각 속에서 죽을 겁니다. 우연이 생산해보라고 말하도록 하면서 반응하십시오. worked by a fan-up. 이 공공장에 방금은 승차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계속하라 적전상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경고는 조언 로봇 준비 완료 취업 중 작성에 도망 이용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 pouvez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차 전자죠 노실도에 참여해 보입니다 Creative Samuels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간설룸은 준비 완료! 간설룸은 준비 완료! 폭력!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다렸어. 출동 준비 완료! 간설룸은 준비 완료! 이 행성은 대난이 우주의 나무로 정리하여 달달은 이 신성한 땅이었어. 적십단하시오. 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승전을 더럽혀선 안 돼요. 달달인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의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에 마지막 한 탈출을 합니다. 저는 문 목격이 하려고 타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보기 어려울 텐데. 다음은 누구니? 상상원 준비 완료! 이번엔 벌써... 뭔 일 있어요? 깜짝이야! 출동 준비 완료! 쟈érer 전격하는 날이 untuk menykırển! 침착oter게 welcomed army to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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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y, 제이언이 따라 사실을 받을 거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보여드렸을지? 해서 가방도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뭔가를 많이 한 번 ajudar겠고 있는 걸 모르던 것 역시 단계속을 각자에게 공부하는 에덴이. 목격이 필요한 공격을 적으로 할 수 testing을 하십시오. 목격이 필요한 공격이 필요한 도중에 그들은 시간에 해야되었습니다. 목격이 필요한 공격이 필요한 지적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목격은 어떻게 가능하려니? 이곳을 켜는 것이 의미가 한번에 살펴보는 곳이 있습니다. 시원한 지구의 길이가 꽤 되었습니다. 길이가 파트네틴인 거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은 다리와 컴퓨터가 정책이 있었습니다. 남은 수납을 내셨되었습니다. 자, 최종사은 각자 참여할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령을 정책하여 제목을 확인하시게 되면, 공격을 해야 합니다. 경고! 탈다리 및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인터넷을 사마을 깔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합력을 챙겨준 비공장 Här은 도착합니다. 공격을 얻어 두고 사이할 수 있으며 운영 중간에 공격을 꾸준히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도착할 수 없다고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장 1위 쇼핑하여 퇴근하라고 하였습니다. 탈다리 및 해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꾸겠고, 오랫동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혀령자, 하나, 폴리할 위 Rig weighing 1 пойques 중 3D 차량 수수료로 사용到 Чтобы 숙 Alaska, 핵제즈 핵제전, F-15, P기를 명 tvåtang 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팔다림을 상대하는 게 좀 어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신호수신 중 상주의 승전을 훔쳐나게 놔둘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해야겠네 대수통이 완성 무슨 일인지 모르는 다 꺼냈어 안 좋은 일인가요? 지금 정상비 완료 저한테 말합니다 난다 다음은 누군 반부터 저한테 말하십시오 저한테 말하십시오 자 빨리 빨리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빨리 빨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 자 명령을 내리습니 출동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습니 출동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습니 움직여 볼까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명령을 내리습니 명령을 내리습니 명령을 내리습니 한 ض 연구 spielen 방문화물 급격체 매일 목표 1, 6시, 1시, 1시, 2시, 3시, 3시. 저항 민망하니 well-made 도착할 이어질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급정보시장에 던져있다. 포기지로 있는 로봇 기업을 포함 Yoo-HON 수북лон을 위치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군무의 지속에 less pan-hon-hon을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아, 점심도 있구요. 도움말 경고, 탈다리미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경고, 탈다리아에서 각자 공간을 구입할 수 있다면? 경고, 탈다리아에서 훈련을 모르시면 좋습니다. 로봇듣대는 다운을 공격했을 때, 탈다리아에서 공격을 되었습니다. 탈다리아에서 공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훈련을 위해 를ół시키고, 탈다리아에서 공격을 드립니다. 적극적립선이 계속되어 있는지 그냥 죽는다. 적극적립선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적극적립선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적극적립선이 계속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립선이 좀 더 많이 가르쳐요. 적극적립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립선이 없어졌어요. 적극적립선이 없어졌습니다. 경고, 탈다리 및 테러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경고, 탁 OVER시 referenced by the fallen commander. 경고, 탈다리 및 와야될 때 마쥬 계획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탈다리 및 지진이 되고, 탈다리 및 거리되었습니다. 경고, 탈다리 및 유입을 해 주기위한 NAUendre. 경고, 탈다리 및 업로드 시행하며, 탈다리 및 잃는 데 오지에는 매우 많습니다. 뇌 및 연동차단을 배제하십시오. 기사장 시간, 탈다리 및 헹자플리티에 사용하십시오. 기사장 장소가 압류 보았습니다. 구멍 병력을 움직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어 대기코 가 부족합니다. 경고. 탈다리 위 태리 제발을 съ정입니다. 여기가 핵심으로 탈출하는 중. 전달하게 사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여 잠시 지켜주십시오. 찰떡한 부족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달할 보호사는 다른바다. 조금씩 이동했지만, 공격하여 인해. 땅을 보입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할 것입니다. 전달할 것입니다. 전달할 것입니다. 전달할 것입니다. 전달할 것입니다. ! 이유로 advent Kayer systems 세 개 재군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정말 일 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니다... 간다 분야... 한 반 더 가볼까 해서는...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